안녕하세요. 빌라차트 한윤쌤입니다. 오늘은 스테빌리티 배럴, 아크 배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전진 운동을 가볼 건데 아주아주 재밌으실 거예요. 이거 해보신 회원님들은 거의 이거 산다고 하시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 앞에 앉으셨어요. 두 다리를 붙일 거고 다리 안쪽에 힘,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뻗어줍니다. 천천히 척추를 뒤로 눕혀주실 건데 내 꼬리뼈로 시작해서 허리 아래에서부터 닿기 시작할 거예요. 얘를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. 닿는 게 떨어지는 구간이 없이 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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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꼭꼭꼭꼭 닿는 걸 느끼면서 느끼면서 넘어가세요. 계속해서 내 척추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다 닿아있는 걸 느끼고 늘려요. 손을 앞으로 나란히 일을 할 때 내 팔 무게를 갈비뼈에 전달, 턱을 당기기 시작해서 그 전달한 무게를 아크 쪽으로 눌러주세요. 꾹꾹꾹꾹 누르면서 앞으로 동그래져요. 그래서 뒷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. 다시 롤빽이에요. 그대로 다시 내 척추 하나씩 꾹꾹꾹 누르러, 누르러 가는 길. 발끝, 손끝 늘려요. 손 다시 앞으로 나란히 올라올게요. 후, 뒤쪽 눌러서 올라오는 거 느껴주세요. 다시 마지막 가는데 자, 이제 꾹꾹꾹 누르기를 잘하셨으니까 올라오실 때 누르는 거 플러스 뒤쪽에 있는 내 옷이랑 등가죽을 뒤로 끄집어내면서 올라오실 거예요. 누르기랑 뒤로 끄집어내서 더 길게, 길게 올라왔어요. 이제 척추 세워주실게요.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위에 앉아주실 건데 탑에 앉을게요. 정점. 맞아요. 두 다리 앞쪽으로 편안하게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어요. 좋아요. 자, 거기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자, 뭘 느껴주실 거냐면 내 좌골, 엉덩이 위에 앉으셨잖아요. 거기서 또 정수리까지 키가 커지고 있어요. 시작하는 데랑 끝나는 데를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얘만 키가 커져가 아니라 여기서 붙어 키가 커지신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더 커지고 싶은데 끝난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손을 이용할게요. 좌골에서부터 손을 뽑아서 끌어올리다 보니 나 정수리에서 키가 끝난 게 아니라 내 손끝이 정수리라고 생각해요. 최대한 위로 보내서 좌골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내 키가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팔 들었다. 아니고 여기서부터 키가 커진 만큼 팔이 들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키가 계속 커지잖아요. 그 키가 커지다가 손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더 커지고 싶어서 플랫백으로 넘어가요. 그래서 여기서 또 깍, 또 깍 이런 동작이 아니라 키가 커져서 그 키 커짐이 전달되는 만큼 또 다시 또 커져요. 계속 커지기 너무 좋아요. 다시 둘 내가 얇은 채로 키 커져서 플랫백 또 커져서 돌아오는 거예요. 또 셋 아주 아주 좋아요. 지금 너무 좋네요. 두 번만 더 가볼까요? 두 번 더 마지막이에요. 한 번 더 늘려요. 또 늘려요. 그대로 엄지손가락만 살짝 크로스해서 다시 위로 들어줬어요. 아주 좋아요. 사이드 투 사이드 갈게요. 오른쪽 위로 가요. 엔토라 봐요. 왼쪽 위로 가요. 엔토라 커져요. 계속 키 커지기 연속이에요. 또 동작이 바뀌었다기 보다 내 마음은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만 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마지막 한 번 더 사이드 투 사이드 오른쪽 엔토라 마지막 왼쪽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스파인 트위스트 후 엔 정 면 왼쪽 후 우 우 왼 정 면 오른쪽 후 우 우 앤 마지막 후 우 우 위치 갈게요. 오른쪽으로 회전했다가 뻗다 보니 블랙백 앤 아주 좋아요. 앤 정면 왼쪽 숏박스 시리즈가 되겠죠? 블랙백 어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요. 오른쪽 앤 리치 앤 업 앤 정면 마지막 왼쪽 앤 리치 앤 업 앤 정면 잘하셨어요. 손 크게 원을 그려 다운 잘하셨어요. 자 이제 이렇게 돌아서 앞쪽에 앉아요. 최대한 앞에 걸터 앉으실 거예요.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뒤로 롤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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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어 올려요. 그렇죠. 허벅지 뒤를 잡았고 꼬리뼈를 조금 더 내려주세요. 상체가 최대한 올라와요. 아주아주 좋아요. 싱글 레그 스트레치 두 개만 보여주세요. 하나 앤 하나 둘 앤 둘 그대로 돌아왔어요. 더블 레그 스트레치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오케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시저 갈게요. 두 번만 보여줘요. 시 저 안 흔들리는지 확인 시 저 오케이 두 다리 천장 반동 쓰셔도 돼요. 한 번에 번쩍 올라오실게요. 아주 잘하셨어요. 자 이제 얘를 뒤집을 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뒤집을 거고요.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용 매트를 쓸 거예요. 요렇게 앞쪽에다 주세요. 방금 전에 똑같이 옆으로 앉은 것처럼 이번에도 앞쪽으로 요렇게 와서 걸터 앉아요. 네 최대한 걸터 앉으셨다가 뒤로 롤백을 가요. 그럼 좌우가 흔들리잖아요. 좌우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집중 집중 딱 일직선으로 누웠어요. 두 다리 레그 탑으로 들어요. 굿 양손 허벅지 뒤에 살짝 잡았다가 아주 좋아요. 싱글 레그 스트레치 가볼게요. 좌우 흔들림 하나도 없기 앤 후 한 번 더 갈까요? 앤 후 더블 레그 스트레치 가볼게요. 앤 앤 서클 후 시저 갈까요? 시 조 앤 시 조 두 다리 천장 오고요. 양손 머리 뒤에 깍지 앤 다리 다운 업 한 번 더 가요. 앤 업 크리스 크로스 는 한 번만 후 기울어지기 업 앤 반대 후 돌아와서 번쩍 일어나세요. 아주 잘하셨어요. 자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이제 이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실 건데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를 한 번 느껴보세요.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면 그로저 뒤쪽이 들릴 거예요. 양손 앞쪽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발 편안한 밑에다가 두시고 천천히 롤백을 하면서 얘가 기울어지는 걸 한 번 느껴보세요. 느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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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음 느껴 누워보세요. 오케이 사실 끝까지 누워도 안전하거든요.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지 한 번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벽을 당기고 손을 계속 잡으셔도 상관없어요. 올라 올라 왔어요. 이렇게 움직이는 분 을 느껴주실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에 누울 때는 눕다가 눕다가 바닥과 이 판이 평행인 것 같아 하는 데서 멈추세요. 그러죠. 턱은 살짝 당기고 앞을 바라봐요. 맞아요. 앤 올라올 거예요. 굿 그렇죠. 다시 바닥과 평행인 것 같아 에서 멈추신 다음에 평행을 유지하며 오른 다리 래그 탑 오케이 한 발 때면 생각보다 엄청 다르실 거예요. 왼발 때면서 평행 유지할 수 있는데 찾아야 돼. 그렇죠. 굿 자 찾았잖아요. 거기서 싱글 래그 스트레치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막 하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. 한 번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각도랑 달라도 괜찮으니 안 흔들리기 너무 좋아요. M 반대 안 흔들리기 또 둘 앤 둘 굿 자 더블 래그 스트레치는 진짜 다를 거예요. 가볼까요?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.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릴까 굿 너무 잘했다. 다시 둘 후 자 C죠. 또 다른 전략 필요할 거예요. C죠. C 맞아요. 한 번 더 C 조 굿 두 다리 천장 머리 뒤에 가 학질 맞아요. 다리 내렸다. 들기 무릎 접어서 크리스 크로스 가볼게요. 전략 그렇죠. 맞아요. M 반대 후 한 번만 더 갈까요? 마지막 후 M 반대 후 돌아오면 번쩍 올라오셔도 돼요. 너무 잘 안 봤어요.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. 자 이제는요. 엎드릴 거라서 뒤쪽으로 가주실 거예요. 자 이제는 이 위에 엎드려 주실 건데 먼저 양손으로 얘가 앞이나 뒤를 잡으면 휘청휘청 하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어깨를 그 위에 얹어줘요. 그리고 나서 두 다리를 쭉 쭉 뻗어서 플랭크 네. 천천히 가슴을 내려놓아서 엎드렸어요. 양손을 아까 앞쪽을 잡아서 약간 얘를 뒤로 당겨주는 방향으로 손 엣지를 잡고 내 쇄골을 열어 겨드랑이를 살짝 끌어내릴게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살짝 뒤집어져 있거든요. 얘가 평행이 되는 위치로 내 몸을 살짝 이동해서 맞춰주세요. 음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다리를 띄웠을 때도 괜찮은지 느껴보세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조금 더 가야 돼요. 오 잘 느끼고 있어요. 그렇죠. 아주 좋아요. 다리 안쪽에 힘을 살짝 쓰셔서 두 다리를 또 붙여보려고 또 해보세요. 굿 자 여기에서 아직 운동은 시작 안 했는데 약간 앞뒤로 슬렁슬렁 얹어보시겠어요? 오 재밌지? 자 멈춰요. 평행을 다시 느끼고 아랫배를 싹 당겨주세요. 굿 자 여기에서 시선부터 스완을 하기 시작 손은 당겨주셔서 쇄골을 열어주면서 그러면 최대한 평행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기울어질 수는 있어요. 일부러 뒤집진 않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요. 내 앞판이 다 늘어나는 걸 느껴요. 그리고 다시 발끝은 뒤로 뻗어주시면서 얘를 당겨서 당겨서 내려가서 평행을 쳤습니다. 앤 또 둘 쇄골을 열고 앤 돌아와요. 너무 좋아요. 두 번만 더 셋 굿 손으로 미는 거 아니라 당기기 마지막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내 엉덩이 힘으로요. 내 다리를 들어요. 상체가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드니까 굴러요. 앤 둘 굴러요. 두 셋 넷 넷 넷 넷 마지막 다섯 올라오면 내려오세요. 잘하셨어요. 자 그대로 손 다시 옆에 가운데쯤 잡아줘요. 발끝 바닥에 짚어주세요. 아까처럼 플랭크 짬 밀어요. 짬 그렇죠. 그리고 무릎을 가져와요. 네 손을 앞으로 옮겨요.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요. 맞아요. 밖을 들대서 중심 찾아요. 무섭지 않은지 앞뒤로 살짝 움직여봐요. 음 재밌어? 이거 다들 항상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자 평행 찾아볼게요. 그 상태에서 내 다리 안쪽과 꼬리뼈에 힘으로 동글동글 말기 시작해서 내 척추 동그래 지는 동안에 평행 이기 앤 중립 돌아와요. 또 둘 앤 중립 돌아와요. 또 셋 앤 돌아와요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게 스트레치 동글 돌아와서 중립을 찾으셨어요. 자 중립을 유지하고 평행을 유지하면서 오른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볼게요. 그렇죠. 자 고관절 접어서 발끝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앤 앤 앤 앤 둘 앤 앤 좋아요. 셋 억 억 4 4 업 두 개 더 5 마지막 1 오케이 자 그대로 오른발 내려와서 중심 찾고 왼발이 뒤로 굿 여섯 개. 하나 업 둘. 클라이밍하면서 필라테스도 잘하게 된 것 같아, 엄마. 셋. 그런 것 같지? 넷. 워낙 험악한 운동을 하니까. 다섯. 마지막. 지금 아름다워. 쭉 클라이밍을. 자, 이제 무릎 잡아서 돌아 왔어요. 오케이. 자, 거기에서 이제 왼발끝 바닥에 딱 대보세요. 그럼 뒤로 기울어질 텐데 기울이시면 돼요. 왼발끝. 그렇죠, 그렇죠. 기울이시면 돼요. 그리고 오른발을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올려놔요. 맞아요. 천천히 무게 찾으면서 두 무릎을 쭉 펴볼게요. 그렇죠. 쇠고를 활짝 열어줄게요. 아주 좋아요. 시원하죠? 오른발 뒤꿈치 눌렀다가 살짝 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렀다가 거기에서 에서 왼발 슥 떼 볼게요. 그렇죠. 홀딩 3 2 1 왼발이 위로 올라와주고 오른발이 내려가요. 평행 아니어도 돼요. 내가 안정감 느끼면 여기까지 오셔도 상관없어요. 그렇죠. 오른발 대주고 그렇죠. 왼발 뒤꿈치 누르기 살짝 불었다가 한 번 더 누르기 좋아요. 그대로 오른발 들어주고 홀딩 4 3 2 1 천천히 오른발 매트에 내려놓으실 거고요. 무게중심을 쑥 뒤로 이동해요. 그리고 손에 힘이 빠질 거예요. 손 그냥 슬슬슬 발까지 오세요. 안전하다 느껴지면 그냥 몸 일으키세요. 그리고 천천히 왼발 대서 내려놓을 거예요. 자 이제 올라가서 설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잖아요. 가운데에 설 거예요. 먼저 오른발로 가운데를 밟고 내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실린 거 확인. 무섭지 않을 때 올라갈 거예요. 무게를 오른발에 실어요. 그렇죠. 일부러 떼는 게 아니라 무게가 실려서 왼발이 그냥 쓱 들어질 때 그때 올라왔어요. 자 두 발 붙여서 한 번 서볼 거고요. 맞아요. 자 거기에서 양손은 골반 위에 그렇죠. 왼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서 레그탑 맞아요. 끝까지 못 드셔도 돼요. 살짝만 드셔도 돼요. 오케이. 내려놨다가 오른발도 레그탑 굿. 내려주고 왼발 다시 레그탑 그랬다가 그 발을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상체가 기울어져서 약간 T자 모양이 만들어지러 갈까 T까지 못 가셔도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기울어지는 걸 중심 찾기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접어줬다가 그렇죠. 범위 줄이셔도 돼서 조금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예요. 다시 둘 기울어지기 하면서 계속해서 오른발이 내 평형을 찾을 거예요. 앤 올라오기 발바닥 근육도 이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. 다시 셋 앤 두 번만 더 갈게요. 네 앤 업 마지막 다섯 앤 업 그대로 왼발 내려서 오른발을 레그탑 들었으면 뒤로 뻗어 중심 잡고 돌아 돌아왔어 에이 받아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세 올라와요 또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. 화이팅! 다섯 앤 업 굿 내려 나왔어요 잘하셨어요. 그대로 한 발을 뒤로 빼서 무게를 실어서 안전하게 들어서 내리실 거예요. 내리실 거예요. 오케이 잘하셨어요. 자 이제는 엉덩이를 이렇게 대주면서 옆으로 앉아볼게요. 네 거의 뒤팅이에요. 그냥 기울어져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 그리고 나서 엉덩이랑 한 선 상에 오른손을 지금 오른 엉덩이로 앉아있거든요. 오른손을 이 끝에 잡아줘요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 무게중심을 오른팔에도 실어주면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볼 수 있나요?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팔 살짝 접으셔도 상관없고 길이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앉아있다가 기울어져서 슉 하고 찾은 거예요. 팔꿈치 접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옆으로 지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평행을 찾을 수 있군. 이렇게 흔들리는군. 느끼세요. 괜찮나요? 오케이. 됐으면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가 자 이제 오른손을 가운데 쯤으로 옮길 거고요. 맞아요. 내 무릎을 그 선상에 맞출 거예요.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. 그렇죠. 자 그러면 이제는 요렇게 설 거예요. 짠. 맞아요. 중심을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고 내려 올 거예요. 잘하셨어요.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그럼 이동해서 또 엉덩이 대고 그냥 앉았다가 손 같은 선상에 대주고 슥 기울여서 한번 중심을 찾아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. 팔은 접혀도 되고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. 펴졌을 때 이렇게 되면 접으시면 되겠죠. 괜찮군. 무섭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왼손 가운데 가져올 거고요. 내 무릎도 가운데 선상으로 바꿔줄 거예요. 해서 짠. 찾을 거예요. 그렇죠. 오케이. 엔. 내려놨다가 자 이제는요. 내 무릎을 최대한 90도에 가깝게 세팅해야지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수직에 가깝게 요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오 잘하고 있다. 3초 2초 1 천천히 내려주시면서 뒤돌게요. 안 내려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뒤돌이 호 호 호 호 잘한다. 잘한다. 굿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그대로 왼발 매트에 내리실게요. 왼쪽에 매트에 내려서 일어나세요. 잘하셨어요. 다시 이 매트는 치워주시고 옆으로 놓을 겁니다.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고 요렇게 저희는 지금 오른 옆구리가 바닥에 닿고 왼 옆구리가 천장을 향하게 누웠어요. 여기에서 왼 무릎은 죄송해요. 오른 엉덩이 오른 무릎을 접고 오른 무릎을 접은 채로 왼 다리를 뻗어줘요. 오케이. 자 여기에서 내 왼쪽 다리를 길게 뻗다 보니 골반 높이까지 가요. 이때 엉덩이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리가 길어지는 시작점이 정수리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져요. 그러니까 얘만 길어져야 할지가 아니라 얘도 길어지고 있어요. 요 방향이 길어지시면서 사이드킥을 가볼게요. 그럼 킥 킥 앤 뒤 또 두 울 앤 뒤 앤 세 개 앤 네 개 또 다섯 앤 여섯 두 개 더 갈게요.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골반과 한 손상까지 와서 발목을 플렉스 바닥에 꾹 뻗어서 눌러줬어요. 내 오른손 탈퍼덩이 아니라 뻗어서 내린 거고요. 왼손 뻗어주고 있는 거에요. 요 방향으로 계속 길어지는 중 길어 길어져서 업이요. 그래서 요길 줄여서 앗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기로 길어지는 거예요. 또 길게 늘려 내려가요. 다시 둘 앤 늘려 내려가요. 길어지는 게 목표예요. 셋 더 더 더 조금 더 힘을 내요. 오른팔 무겁지 않게 내 목만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앤 또 네 개 뻗고 다섯 뻗고 마지막이에요. 홀딩 셋 네 2 1 내려갔어 그대로 왼손도 넘겨서요.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 옆구리 스트레치 손 풀어주셨다가 왼손 멀리 뻗어내며 척추와 함께 써클 앤 뒤로도 하체가 버텨줘요. 둘 앤 뒤 마지막이에요. 셋 셋, 엔뒤. 좋아요. 반대로도 하나, 둘, 마지막. 셋, 후, 돌아왔어요. 뒤돌아 반대쪽, 왼쪽 옆구리가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왼팔로 머리 팔베개, 오른다리 길게 뻗어줬어요. 길어쳐서 앞으로 사이드 킥, 엔뒤. 또 둘, 엔뒤. 엔뒤. 또 네 개. 양쪽 옆구리도 계속 길어지는 중. 다섯. 아랫배 살짝 당겨줘서 여섯. 아크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실 거고요. 두 개 더 갈까요? 마지막. 하나 더 갈게. 오케이. 길게 뻗어서 플렉스 내려주세요. 오케이. 이제 눌러줬으면 왼손 뻗어, 오른손 뻗어, 뻗고 뻗어. 맞아요. 왼팔 무겁지 않게. 다시 또 내려왔다가. 둘. 힘을 줬다가 푸는 게 아니라 뻗는 동작 했다가 또 뻗으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. 둘. 셋. 앤 뻗기. 앤 넷. 앤 뻗기. 두 개 더. 다섯. 늘리고, 늘리고. 또 늘려줘요. 왼쪽 손바닥 천장 바라보고. 마지막이에요. 하나. 하나 올라왔어. 뻗어 내려줘요. 잘하셨어요. 오른손 머리 위로 넘어가서 왼손으로 손목 잡아. 다섯. 손 풀어주고 써클. 하나. 앤 뒤로. 또 둘. 반대에요. 반대부터 가요. 반대에요. 앞으로 가요. 앞으로 가요. 엉덩이. 엉덩이 반대에요. 다시. 엉덩이. 앤 뒤로. 그렇죠. 마지막. 셋. 넷. 이제 리버스윗. 뒤로 가슴 열어서. 앞으로. 또. 둘. 마지막. 셋. 오케이. 천천히 짚고 이제 일어나주신 다음에 아크릴 뒤쪽에다가 살짝 치워놓으시고. 롤링 라이커볼을 해볼게요. 척추 많이 우리 지금 풀어줬으니까. 공 모양 만들어요. 그리고 롤링. 두 개 더. 마지막. 거기. 자 싱글 렉 스트레치를 가실껀데 아까 그 아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. 그럼 팍팍 못 움직이겠죠. 자 지금 아크에 있어요, 흔들리지 않게. 그렇죠. 내려봐서. 아 이 떨어졌어 자 아크에 있는 채로 흔들림 없이 싱글 레그 하나만 흔들림 없이 그렇죠 자 더블 레그 스트레치도 안 흔들리게 하나만 그렇죠 시저도 하나만 굿 두 다리 천장 슉 올라올게요 굿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두 다리 쭉쭉 보내서 엎드려 볼게요 스위밍 갈 건데 조금만 더 뒤로 오실까요 좀 부딪히지 않게 자 아까 아크에 엎드렸던 거 생각하고 손발 뻗었어요 아크에서 올라오셨어요 흔들리기 없음 앤 스위밍 하면서 첨벙첨벙하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아크 안 흔들리게 4초 3초 2초 1 올라갔다가 2 잘하셨어요 가슴 옆에 바닥을 짚어 뒤로 물러나실게요 쑥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 어깨 밑에 손바닥 엉덩이 밑에 무릎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고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요 그렇죠 내려볼게요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퀘스트 스트레치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서 무릎을 띄워요 내 갈비뼈를 천장으로 더 쑥 끌어올려서 가능한 만큼까지 엘레펀트 만들어줘요 발등 앞이 늘어나요 가능한 만큼만 하세요 그대로 무릎을 접어 다시 내려놓고 발가락을 꺾어줬어요 무릎을 들어요 꼬리뼈 뼈쭉 만들어주면서 뒤로 위로 눌러줘요 뒷간체를 꾹 눌러 손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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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중심 발가락 앞에 줬다고 생각해야 발바닥 전체에 실려요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 거기서 발바닥으로 밀어서 놀아 끝까지 올라와서 서클을 크게 그려요 끝 수고하셨습니다